근데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니깐 아, 괜찮아 거창! 선물 받으시고 저 거울 있는 데서 궁금한 거 있으면 Q&A 작성해 주시면 돼요 요 뿐자고 귀여워 아, 잠깐만 참고해야 될까요? 네 안녕하세요 아니, 처음으로 프로그램 부터 못 하신 건데 인터넷 가르치는 거 같고 근데 이거 선물을 줘 선물 한 번 해보세요 아니, 뭘 되게 많이 소소한데, 어? 왜 써도 돼요, 메모? 안 떴어요? 메모 붙여져 있네요. 아, 아니요. 이러면 집에서 제 입주에 보니까 망설아가고 입술을 하고 이렇게 일일이 다 찍었는데, 아니. 토끼 소주 마셔봤어요? 아니요. 어, 토끼 소주 마셔봤어요? 아니요. 토끼 소주? 토끼? 토끼 소주, 토끼 소주예요? 토끼를 잘 받았었는데? 토끼야? 혹시 그런 걸 가져왔어요? 아니요. 아니요. 믿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하늘에 나도 과학실에서 이렇게 희귀해요. 아, 그런 줄을 가져왔을 것 같애요. 진짜요? 어깨 포장? 어깨로 포장해. 어깨로 포장해. 어, 순랑. 순랑. 순랑 맞나? 어, 순랑이 사과인가? 응. 어떻게 눈으로 보자, 이게 무슨 말이야? 내가 친구들한테 인간 셀카봉으로 불리와서야 했어. 네. 어깨로 포장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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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머리를 어떻게 됐었는데? 머리를 어떻게 됐었을까? 아... 내 이름이... 승답. 자가야, 월세야, 전세야? 자가요. 아, 자가야? 부모님 자가 아니면 너 자가? 아, 배고야. 아, 배고야. 아, 배고야. 아, 질투할 뻔. 정말. 진짜 찐따 같다. 감사합니다. 직업군이니시래. 강원도 오세요. 아, 저 이게 파주. 우와, 진짜 멀리서 와서 어떡해, 이거. 아, 한 번만 더. 아, 한 번만 더. 이제 못 팔겠다? 아이고. 조금 옛날에 소울이니까. 자? 아! 빠져. 똑같다. 아, 너무 아파. 너 도장 깨러 다니지? 어, 마리오도 있어? 아, 이게 또 젤다구나? 응. 나 이러면 방송 못 치는데. 젤아가 방금 깔고 다녀냐. 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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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